뭐 그렇게 먹고 싶어 그렇게 먹고 싶은 거야 함별아 함별아 뭐 으 으 추루가 으 추루가 그렇게 먹고 싶어요 으 가자 추루 줄게 가자 아유 참 나 박한별이 필요가 그렇게 먹고 싶어 에 안갈래 고만먹어 추루 추루 먹고 싶어 빨리 가자고 에이 참 나 한별이 한별이 한별이가 빨리 나와라 저기 빼꼼 보고 있는거 봐 저기서 한별이 아유 그렇게 먹고 싶어요 응 이 한별이야 야 아유 여봐라 여기 이거 재활용 갖다 버려야 되는데 안 갖다 버려서 그렇게 먹고 싶어 아유 참 우리 한별이는 우리 한별이는 못말려 야 응 아유 가만히 기다려 기다려 기다려요 이거 엄마 먹고 엄마 빨리 나갔다 와 이래 아유 이게 추루라 이러면은 애들이 난리 이 추루 이거 이 추루가 왜 나와가지고 애들이 야 야 이거 봐 다 떨어진다 저리 안가나 아유 진짜 가만히 있어 한별이 먼저 주고 아유 이렇게 그냥 우리 한별이는 추루와 뭐 화장실에서 오줌도 못 넣어 추루 때문에 응 그렇게 맛있어 응 같이 먹으면 안 돼 같이 먹으니까 감기 걸리네 하고 같이 먹으면 큰일나 아유 잘 먹네 그 다음에 자 하고 같이 먹으면 안 돼 아유 호박아 엄마 아유 우리 달봉이 좀 봐 달봉이 눈이 동그래졌어 달봉아 아유 다 어떻게 지금 빨리 나갔다 와야 되나 이거 좀 봐 우리 한별이가 아이고 이거 봐 이거 봐라 아유 엄마 갔다 와서 다 줄게 지금 바빠서 빨리 갔다 와야 돼 한별이 때문에 그냥 아유 다 먹었다 다 먹었다 한별이 때문에 할 수 없이 어미야 이거 봐 이거 껍데기 먹으면 안 돼요 이거 껍데기는 얼른 버려야 돼 엄마가 갔다 와서 갔다 와서 줄게 알았지 어 아유 갔다 와 줄게요 됐다 그래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